준영이, 올라가서 엄마, 아빠 내려오라고 해. 네.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이 녀석 도박벽 때문이에요? 이제 도박 못해요. 돈 안 줄 거니까. 돈이라고 생긴 거 주변에는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도박할 일은 없어요, 이제.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? 모르겠어요, 몰라요. 이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.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. 그러지 말고 시간을 갖고 생각을 좀 돌려봐요. 저도 무슨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살죠.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, 못 살아.